Q. 매底 오늘은 굉장히 뜨거운 열 개 현장이고요 아 진짜 거의 월드컵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컵이랑 트럭트 나눴어 왜 몇도 해요? 제 열정은 그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언니 더우시죠? 아니 따뜻하다 따뜻하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안 미안해 아 추워 여러분들 점심 드셨습니까? 왜요? 점심은 추웠으면 할 거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도기 있으신 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건강과 좋게 일하고 많이 벌고 하나 둘 셋 오늘 날씨가 정말 아니네요 오늘 팬분들과 우와 너무 일단 이렇게 더운 날씨를 부르게 해드려서 불러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시원한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요 저도 땀이 많이 났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제가 제가 부른 만큼 열심히 트러스와 커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차로 가보시죠 Let's get it! 커피차 커피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처음 나눠봐가지고 나눠드려봐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은 나눠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루루루루 로루루루루 로루루루루루 로루루루루루 여기 이렇게 제 영상들이 있네요 오늘 제가 청푸드 에이드를 마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 파는 예정이었어요. 네, 아까는 에이드와 커피차였고요. 여기는 슈러스, 슈러스차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저는 한 백분이랑 음방 때 음방하기 전에 이렇게 약식으로 나눠드릴 생각이었는데 이게 좀 커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축하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팬분들과 다 나눠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많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도록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러스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벌써 도착을 했네요. 5분만에, 5분도 안 됐네. 5분도 안 돼서 도착을 했네요. 오늘은 목동에서 첫 팬사라죠. 제가 또 목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도착했으니까 한 장으로 렛츠 기릿 해봅시다. 렛츠 기릿! 좋았어. 이거 어떻게 그지? 맞춰 보이고도 제가 짠 거거든요. 괜찮아요? 원래 엔터타임을 앉아서 좀 왕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제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큰 말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멋이 없는 거예요 서서한 걸로 바꿨습니다 누양이도 줄 이기 Dana 아 그래요? 이 전화하기 semana 트레이벨 저 toen 글쎄고 어디사amente 이리 Yester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